누가 나야 티모 고통받겠다 아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연 티모가 고통받을까? 나머지 4명이 고통받을거야 안그래? 나머지 4명이 고통받을거 같은데 형님! 별풍선 100개 쏘면 아무 이유없이 장미 한번 던져줄수 있어요? 장미 던지는거 좋아해 쏘지마 던져줄게 됐어? 이상한 패티쉬 있네 왜이렇게 장미를 좋아해 아 파직니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던져도돼? 예의를 갖췄으면 좀 던져야 될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어딨어? 어? 내 비룡노래 어딨어? 내 비룡노래 비룡노래가 안보이네 어디갔지? 아 아 찾아야겠네 일단은 다른걸로 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리액션을 해줘야죠 어딨어? 어디갔지? 파쟁님 감사합니다 땡큐 앞으로 더욱더 방송 열심히 고맙습니다 베리 나이스 고마워요 핫바지임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근데 노래가 어디갔지? 비룡노래 보니깐 안보이네 좀 이따 좀 찾아야겠다 이 방 끝나고 오 이게 왜 안맞지? 뭐야 아 적인줄 알았잖아 깽온줄 아 빅먹먹먹 디모 뒤질뻔 디모 티모 대위 고마워요 충성 티모 대위 대위 감사합니다 티모가 대위입니다 우리들은 일기의 병장이잖아 티모는 대위야 절대 그 티모를 놀리면 안돼 대위라고 티모 다시는 작은 티모를 무시하지 마라 대위님이시다 꽃 뒤로 던지면서 아디오스 해주세요 그럴 장면이 나와야지 가만히 라인 복귀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안그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정이 없는 기계인간이 아니에요 뭐 죽이든가 해야지 라인 복귀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안그래? 이상하잖아 아우 한 박자씩 늦었어 아까 좀 전에 했죠 리액션으로 뭔가 고마운데 뭐 헤어져잖아요 뒤에 일단 다행히 갱이다 바텀 갱이다 바텀 좋은것 같애 트위치가 그러니까 안나와요 칼리스타랑 비슷하잖아 터트리는게 은신이 있긴하지만 트위치가 안 보여요 요새 멸종위기 쥐돌이 멸종위기 쥐돌이 멸종위기 쥐돌이 조심해 후 내 괴로움을 느껴라 뭐야 블리치가 없잖아 어 있음 인생 다 빼기다 띄는 건 너야 저 떼는 거 너라가 멈춰간 지도린 녀석 상대방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던 것 같구만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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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스 아빠 짐 10개 감사합니다 지지지직 지지직 샷 가져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장미 냄새 지지직 지지직 핫바지니 몇개 또 고마워요 어 완벽한 티 뭐지 이게 이름이 트위치 성대모사였어 어이구 오 오 카소스 일단은 가장 큰 특징 하나 카소스 궁이 떨어지면은 일단 사람들이 다 뒤로 빼요 왜 뒤로 빼는지 모릅니다 일단 본능이야 무조건 뒤로 빼요 무조건 뒤로 빼요 나빴던 것 같구만 따르르 삐잉 정글 빼고 다 갈 수 있다 원딜이랑 모로하나 점수 좀 빨아야겠어 모로하나로 점수 좀 빨아야겠어 안되겠다 넷 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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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영행 Kylie 예우스! 베리 나이스 드래곤! 드래곤 파킹! 아 용! 누가 용 쳤어? 누가 용 쳤어 대체 귀개인간 안녕 얜 왜 죽었지? 왠지 모르겠지만 죽었네 왠지 모르겠지만 죽었어 얜 왜 죽었을까? 블리츠 왜 죽었죠? 오다 죽었어? 레드 먹고 탑에 버섯 작업 좀 해드림 티모는 갱킹이 아니라 버섯심으로 가네 갱 대신 버섯심으로 버섯작업 버섯작업이래 티모 정글은 조개조크했네 와드 대신에 버섯작업 야! 블랙실드 걸걸! 이게 뒤지네? 위주력 잘하는데? 핑크와드 여기 낚시 대박이었죠? 트위치상으론 핑크와드가 매우 거스리니까 지우사 죽었어 블랙실드 걸걸 난 안죽을줄 알았어요 피가 많아가지고 뒤지네 백달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칠 때는 이즈를를 노리고 있다 그럼 빠져줘야됩니다 같이 호화다하면 나땜에 빠져줄 수가 있어 뒤로 뒤로 쭉 빼줘야돼 사실상 어시스트인데 내 와드가 어그로 다 끌었잖아 내 와드가 어그로 다 끌었는데 내 와드가 어그로 다 끌었는데 야 다 썼어 일단 빨리 다 썼어 블랙실드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시스트가 생겨 미리 블랙실드 걸어놔야 추가 킬이 발생해도 어시스트가 생기는거죠 어? 안생겼네 와드 작업이나 해주죠 너무 늦게 죽었어 야아아아아아 카소스요 메소운데 카소스 궁이 진짜 짜증나요 궁합죽 떨어지는게 매우 빡쳐 장인들인가 카소스 5킬 이즈 6킬 카소스 궁이 너무 절체절묘하게 떨어진다 땄다 이거 찌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찌! 찌찌찌쿵 아까워! 에헤헤헤헤헤 멍청한 노스 이게 무슨 냄새지? 바로! 아! 아! 장미냄새지! 카빠지니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장미가 안 꺼내져 세팅해야되는데 장미가 안 꺼내지네 풍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을 이보기에 과몽이니 별 부수하는게 거만하네요 아 이거 아깝다 레알까비 이게 끝나고 좋아이게 오케이 맞았다 어 야 뭐야 뒤에 말 왔어 말 헐 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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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빡치거든요 헐스 헐스 음 음 선조냐 안가셈? 선조냐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서류여왕 먼저 올리기는 서류여왕을 해야 그래야지 100%붕을 안전빵으로 갈길 수 있어 상황이 상황이니까 굳이 조냐로 얼음이 될필이 없습니다 그냥 맞추면서 들어가면 간단하게 매혹은 씹어 아아 매혹은 씹어 진짜? 추런들 추런들 멋있었다 추런들 전멸 벽도 전멸기도 가수수 궁극기 가게 두어라 트위치는 뭐 하는게 없네 이즈이 좀벅 아아 이즈한테 걸어줄게 좋은거 이즈한테 걸어줄게 좋은거 이즈한테 걸어줄게 좋은거 이즈이 이즈이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백발백중이야 하파진 10개 또 감사합니다 이럴때 바로 필요한거겠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아주 잘 맞는다 아주 잘 되는데 여긴 시비야 바텀 디오 개 하드캐리죠 누가 부정합니까 이걸 누가 부정해 디모 잘가 디모 대위 안 죽어 이즈리 형 이즈리 형 이즈리 형 왜 이렇게 잘해 아직 한 발 더 한 발 더 남아 있었다고 이즈리 형 이야 궁 잘 맞춘다 근데 몸낚시 박살났죠 몸낚시 타워로 유도하게끔 하는 모로가나 딸피모브낚시 이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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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사는거같습니다 항상 가봤습니다 오늘도 1위와 양식을 매운젤리님께 333개 핫바지님도 오늘의 주인공은 나라면서 젤리님을 구해주는건 바로 나라면서 334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아 좋았는데 왜이렇게 많이 오는거야 아무튼 핫바지님도 갓서쓰 334개 핫바지님도 334개 땡큐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게임부터 기축할까요 일단 이번판 이겨야되니까 말이야 갓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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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죽어 갓서쓰 10킬이야 뭐야 그와중에 티모대위 대위님 같이가요 티모대위님 우리편들이 잘하네 우리편들이 되게 잘해 오늘 오늘 티모빨 뭔가 받는다 뭔가 받아 여러분들 럭킵니다 어제는 진짜 절망적이었어 도와주신 여러분들 호응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럭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티모야 살아라 나를 밟고 가라 레시체를 밟고가 버섯스틸? 아니네 내가 끌리네 뻑기 디모 숭고한 인생이었다 트위치까지 오네 아삐전 야무지고 하 근데 은신 좋겠다 이건 하수 흥이 없어 조심해야겠는데 아직 이긴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다이악 호픽 게임 저쪽이에요 뭉쳐서 가자 뭉쳐서 약간씩 안좋아지고 있어 상황이 죽일뻔 했다 아 블랙실드 가시죠 블랙실드 가 그래 큰일날뻔 했어 이속 완전 빠른데 뒤에 뭐있나 뒤에 뭐있나 이것만 먹으면 버섯으로 이도해서 야 출원들 너무 깊이 가는데 2차 아파트까지 가면 안 돼 좀 위험해 보여요 길건만 하자 굴루 넘쳐봤어 뭔가 이거 정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정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아피 다 죽었다 시아피 다 죽었어 시아피 다 죽었어 시아피 다 죽었어 위험해 야 이거 역전각이다 역전각이야 안 돼 블랙실드 믿고 있었는데 그냥 딜로 찌러누르네요 진짜 다 죽었다 아아아아아아 뭐야 아 이거 안 죽었네 블랙실드 죽었는데 뭔가 매우 큰일났어 매우 베리덩어러스 모였을 때 내가 Q를 잘 맞춰요 상탈 때 Q 맞춰서 이겨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헤카림 넌 안 된다 트러블한테 이달이 창이 아프다 R이 매우기 매서운데 그리고 오픈 위험해 위험해 뭔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조심해야 돼 젤리야 한타 5대5하면 안 되는데 각계의 격파 당할 수도 있어 5대5 가자 5대5 이대로는 위험해 5대5 가서 힘으로 지 누르자고 친구들 글리치 그랩만 조심해 글리치 그랩 히트탕 얼린줄 한시간 동안 안 넘어오네 신기하네 얼린줄 알았어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젖었다 이거 궁 데미지 썼는데 카수스 궁이 지금 없어 야 이거 한타가 망하겠다 안 돼 그래 구질이라 위험한데 블리치가 달려와서 2만 써도 죽어 그래 위험해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3대2는 안 됩니다 반우장군도 아니고 살짝 살짝 망한다 이거 게임이 한타 더 썼어 트런드 트런드 그냥 안가면 꽤 힘들 트런드 극딜이네 뭐야 이거 히드라 모랑이잖아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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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드 트런드 야 탱템 좀 가져오 우리 팀어라서 탱이 약해 보통 정형영상 가야지 트런드 50 이용하려면 트런드 한타가 진다 운영을 하자고 운영 힘들텐데 히모라서 그런가 히모로 무슨 한타임 업무 탱 아 청맞았다 좋아 자랐다 와 힘드네 버섯 잘 맞았다 버섯 버섯 뽑힌 잘 되는 거 있어 버섯 뽑기 타워 깨자 타워 야 내가 걸리냐 이거 내가 뽑히냐 젤리야 야 이거 내가 뽑히네 이걸 내가 뽑혀 망할 것 같은데 오케이 팀워 그래도 정글이다 정글 팀워야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야 팀워 팀워 안 돼 또 죽는다 팀워 위험했어 팀워 더 이상 죽으면 안 돼 팀워 팀 없이 팀워지 간장 구성이 팀워시 진짜 죽을 뻔했다 초반에 스타트 엄청 좋았네 이즈리얼이랑 카스스만 끼고 싸우면 안져요 13킬이라 총암 23킬이야 2명만 23킬이야 아직 희망의 불꽃은 있어 티모 버섯 위에서만 잘 싸우면 됩니다 버섯 트위치 은신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살금살금 나만 들었나? 티모가 너무 물려 티모가 너무 물려 너무 아픈 물려 티모 좀 뒤에 있어야 된다 티모 버섯 깔려간다 물려요 티모 세번이나 이렇게 물렸어 티모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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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졌다 다소스 다소스 가게 두어라 다소스 진짜 매복하다가 대박이었다 매복 승기 넘어왔어 다시 티모 수마가 없는데 우리 되겠지 뭐 오케이 참 daily 빠르다 디모 디모 좋았어 제압키 라이스 디모 디모 대위 디모 대위 야 속에서 또 솔킬 아주 좋아 조냐 조냐 좋았어 나 할 일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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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이 아닌 베리 라이스 아주 깔끔한 이미 시어스 젤리아 디오스 아주 깔끔 아빠 짐 10개 벨 아 10개 벨프스 고마워요 아 아이고 그냥 잡아도 이기는데 트위치는 트위치 왜 이렇게 악함? 트위치 악하다 아 띠모 대위 띠모 띠모 돼지가 말한다님 벨프스 한개 고마워요 벨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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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모 다시 역전하게 했는데 너무 무리한다 약간 불안해 약간 불안해 다시 또 매우 유리한 상황엔 변함없어 모바 때로 오신 분들 추천받이기 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땡큐 추천 추천 모두 다 함께 추천 추천 데미 잘 나옵니다 모르가나 세큰지 2개 템이야 트위치 딜 없는 수준 트위치가 되게 약해 아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리는 블랙셋으로 멈출 수가 없어 데미지로 우겨 넣어요 그냥 블랙셋 거리량성 유지해주시고 야 뭔 데미지야 뭔 데미지여 그냥 아리 누구 아리 궁 3단계를 나도 다 쓰네 어? 아리 노궁이면 이득이지 어? 어 뭐야 아무튼 베르르 2등이었어 아리가 내가 아리를 붙잡아 넣었던 것이 되지 굿 타스스 장판 딜 오지네 아리 노궁 아리 내가 궁 뺏어 아 아깝다 아깝다 억제기나 깨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대캡 대캡 아니야 일단은 킹화의 렌즈 업글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살짝쿵 안 좋아지고 있어 아깝다 야 근데 이줄리얼 20킬이다 야 야 20킬이야 맞다 마방 가야되는데 마방 가야되 아리가 세다고 어팡허템 가야된다 너무 딜템만 올렸어 지금 마방템이 있어야 돼 하나는 그래서 아리가 나만 노리는구나 마방 30이야 너무 아퍼 심현내로 좋긴 한데 세큰질을 파기 좀 아깝다 아이고 큰일났다 하필 제일 중요한 카소스가 짤렸어 아리 궁룡을 그냥 어지를 자르네 니달린 잡기 힘들고 이거 아리가 저기 잘 자른다 아리가 핵심이야 어디갔지? 여기있나? 안돼 디모 디모 아아 아이고 또 잘렸네 티모 어어 젖었다 이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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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감사합니다 아 게임 끝나나? 시켰다 물렸다 죽기전에 큐박는 센스 시스템스 시스템스킹이었어 베리 나이스 아 아 상대방은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아 나빴다고 애호 띠어쓨 바빠제이니 오시게 또 고맙습니다 뜨거운 성운 땡큐 땡큐 고마워요